센서 모듈은 정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트랜스듀서가 반응하는 물리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 및 구조, 바이오싱 및 환경 조건 또는 스티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 모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저항, 인덕턴스, 캐페스턴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초음파, 전파 또는 빛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저항을 이용하는 포텐시오메터입니다. 포텐시오메터는 다음과 같은 저항체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접점의 위치에 따라 양 단자 간의 저항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적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텐시오메터의 접점은 긁힘으로 인하여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접촉식인 인덕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인덕턴스는 솔레노이드 내부 물질의 투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투자율이 높은 막대 형태의 코어가 솔레노이드 내부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솔레노이드 인덕턴스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코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율이 높은 코어 대신에 공진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솔레노이드의 쩡주파수 신호를 인과하고 이와 같은 주파수 공진회로를 주변에 두면, 솔레노이드와 공진회로 사이의 거리에 따라 위철 인덕턴스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공진회로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선형성을 개선하고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감지코일에 동일한 사인파를 인과하고,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 크기를 측정하면 각 전류의 크기는 공진회로가 각 감지코일의 중심에 있을 때 최고값을 갖고 멀어질수록 작아지는데, 두 코일의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는 두 전류는 같은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류 합으로 감지코일로부터 공진회로까지의 거리를, 두 전류 차로부터 두 감지코일 사이에서의 공진회로 상대적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지코일 다수계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어레이를 구성하여 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펜디지타이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페스턴스를 이용하여서도 근접센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인치와 같이 검출하고자 하는 물체가 그라운드 되어 있는 경우, 감지정극과 물체 사이의 카페스턴스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감지정극을 투명정극 어레이로 구성하여, 디스플레이에 접촉된 손가락 위치를 검출하는 터치스크린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감지정극을 100μm 정도로 잡게 구성하여, 손가락 지문 후 골과 산 사이의 거리 차이에 의한 카페스턴스를 측정하는 지문센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물의 근접 여부 또는 위치를 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광원과 포토 디텍터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서 물체가 이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포토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물체의 존재 여부를 검출하거나, 또는 다수 개를 어레이로 배열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 후 안전장치로 사용되거나 공장 자동화에 흔히 사용됩니다. 특정 영역에 물체가 들어오는 것을 검출하는 근접 센서를 반사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광원의 방사각과 포토 디텍터의 입사각이 겹치는 영역에 물체가 들어오는 경우, 물체의 반사광이 포토 디텍터에 입사되어 검출되는 빛의 밝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물체의 근접 여부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광원 양쪽에 두 개의 포토 디텍터를 배치한 구조에서 각각의 포토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광량은 다음과 같이 광원과 포토 디텍터 사이의 중간 지점일 때 최대치를 갖는 곡선이 됩니다. 이때 두 포토 디텍터에서 검출된 광량의 차이는 두 PD 사이에서 물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으로 이로부터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초음파, 전파 또는 광펄스 파동을 발생시키고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데 초음파의 경우 파동 후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디지털 카운터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전파나 빛의 경우에는 카운터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피코세컨드 단위의 시간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회로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수신부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약한 신호에 대하여 매우 빠르게 반응하여야 시간 분해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여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거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달과 지구의 거리 변화를 센치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먼 거리를 비교적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는 반대로 작은 거리 범위 내에서 고도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섭계가 있습니다. 간섭계는 홍신된 파동과 수신된 파동 후 위상차를 이용하여 파동 후 파장보다 작은 거리 차이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경우 수십 나노미터 단위까지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홍신된 파동과 수신된 파동 후 상세 보관 간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파형의 위상차를 회로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섭계는 절대적인 거리를 측정한다기보다는 거리의 변화 또는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밀 가공이 있어서 위치 보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영상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지 센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계측량 중 하나인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전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포텐시오메타의 저항체를 다음과 같이 원형으로 만들어 접점의 회전 각에 따라 변화되는 저항값의 비율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통에 저항선을 감고 중간에 접점을 설치하여 포텐시오메타를 구현할 수 있는데 접점은 고정되어 있으며 원통을 회전시킴에 따라 나사에 의하여 원통이 평이동하여 접점에 접촉하는 저항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함으로써 몇 바퀴 회전하는 범위에서 저항값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회전하는 모터의 속도 또는 회전 각을 제어하기 위한 각도 측정으로 엔코더가 사용됩니다. 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회전판을 포토 인터럽터 사이에서 회전시키면 LED 빛이 구멍을 통하여 포토 디텍터에 들어오게 되는데 구멍을 지날 때마다 포토 디텍터가 펄스를 출력하게 되므로 이 펄스의 개수가 회전각을 나타내며 펄스의 시간 간격이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회전 각도와는 달리 기울기를 측정하는 경사계도 널리 사용됩니다. 가장 강단한 경사계는 액체가 주입된 밀봉된 구조에 전극을 설치하면 전극의 일부가 액체에 잠기게 되는데 기울려진 정도에 따라 전극이 액체에 담기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액체의 유전률과 공기의 유전률이 다름으로 두 전극 사이의 임피던스는 전극이 액체에 담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전극 간의 임피던스 차이로부터 기울어진 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전률을 갖는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액체의 점성과 기구물 표면과의 장력으로 인하여 반도체 칩과 같이 작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멘스 기술을 이용하여 수음 1mm 이내의 경사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면을 갖는 표면 위에 굴러다니는 물체를 놓고 공면에 전극을 설치하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면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굴러다니는 물체로 흔히 수음방울을 사용하고 반대쪽에 그라운드 전극을 설치하면 어레이 전극과 그라운드 전극 사이를 수온이 연결하게 되는데 수온의 위치에 따라 연결되는 전극이 달라지게 되어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2차원적으로 만들어 2차원 경사계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응용 분야로 흔히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추적하는 것과 같이 가장 밝은 빛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솔라 트래커가 있습니다. 솔라 트래커는 다음과 같이 밝은 빛의 점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픽셀 어레이 위에 빛을 찾아나는 막을 설치하고 중앙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입사된 빛 중 구멍을 통과한 빛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여 밝은 점을 형성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이 밝은 점까지의 좌표를 기반으로 입사되는 빛의 각도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빛보다 파장이 긴 점파 또는 초음파의 경우 일종의 회로적인 감섭계인 페이즈드 어레이를 사용하여 입사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동원에서 출발한 파동이 두 개의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 경로의 거리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 사이에는 시간 또는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이 시간차로부터 수신기 배열면과 파동원 사이의 각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한 개를 추가하여 각도를 하나 더 측정하면 각각의 각도를 갖는 두 직선의 교차점으로 파동원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소개의 파동원이 존재하는 경우 한 개의 수신기에는 가변 지연 발생기 밸리어블 딜레이를 설치하고 지연된 수신기의 신호와 지연이 없는 수신기의 신호를 합하는 페이즈드 어레이를 이용하여 검출 각도를 스캐닝함으로써 각각의 소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수신기에 도달한 파동은 배리어블 딜레이를 지연 시간 T, D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차가 나는 파동원 보관 간섭이 일어나지만 그 외의 파동원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T, D를 바꾸어 가면서 합신호의 꼭지점이 되는 시점의 T, D로부터 파동원까지의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소개의 파동원이 존재하는 경우 T, D를 바꾸어 감에 따라 다소개의 꼭지점이 나타나고 각 꼭지점이 각각의 파동원을 나타냅니다. 다소개의 근접한 파동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백 내지 수천개의 수신기 배열을 사용하여 조합하면 다소개의 파동원들에 대한 3차원적 좌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초음파 진단기, 어군탐지기, 수중 레이더, 그라운드 페네트릭 레이더, 군사용 위상배열 안테나, 천문관측 전파망원경 어레이 등에 적용됩니다. 사물후 변형을 검출하여 여러가지 응용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변형 센서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필름의 한쪽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변형 센서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보다 극단적으로 작은 힘에 의한 변형을 검출하는 센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흔히 MEMS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쪽이 고정된 긴 막대를 만들고 그 끝부분에 정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의 기계적 공진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사인파 전압을 두 전극 사이에 가하면 막대가 공진하며 진동하게 되는데 기계적인 공진주파수는 막대에 부착되는 검출 물질의 질량이나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진주파수 변화 또는 두 전극 사이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 또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속도계, 바이오 센서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변형이 일어나는 위치와 정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재질의 저항막에서 일어나는 변형을 검출하는 센서가 여러 응용 분야에 활용됩니다. 저항막은 국소 저항들이 3차원적으로 그리디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막에 변형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난 주변의 단위 저항값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저항막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전극을 통하여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계의 전극을 설치하여 각 단자 간의 저항변화를 조합하여 3차원 저항맵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변형의 위치와 정도를 2차원 또는 3차원 맵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압력 분포를 측정하는 각종 실험이나 지능형 로봇의 인공피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 범위 내에서 특정 지점에 변형이 발생하였는지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TDR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펄스 신호는 도선을 따라 파동처럼 진행하는데 변형 등의 이유로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지점에서 일부 반사가 일어납니다. 펄스파가 진행하면서 불연속점마다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파를 시간에 따라 관측하면 반사파가 되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변형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사파의 파형은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백미터 내외의 거리에 구조물 변화가 있는지 또는 지하에 매설된 전력, 통신 케이블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는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TDR과 유사한 방법으로 극히 미세한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광섬유는 전반사로 인하여 케이블 내에서 빛이 손실없이 진행하는데 반대쪽 끝에 반사면을 만들어 들어간 빛이 되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프미러는 입사된 빛을 직진하는 빛과 90도 꺾인 빛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나뉘어진 두 빛 중 하나는 광케이블을 통하여 보내고 그 끝단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도록 하고 또 다른 빛은 반사편을 통하여 반사되어 다시 해프미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이들 반사된 빛 또한 각각 두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프미러의 한쪽에서는 두 반사파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상쇄 또는 보관 간섭을 일으키고 이는 간섭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에 미세한 변형이 가해지면 광경로에 변화가 일어나 간섭계에서 이를 밝기 변화로 검출할 수 있는데 빛의 파장보다 작은 변화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광케이블로 하나의 케이블을 구성하여 각 광케이블의 반응의 차이를 구하면 변형의 방향까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케이블 변형 센서는 고층 빌딩, 다리 등의 구조물 건축 시 구조물에 삽입, 매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극히 미세한 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는 수십 내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그 중간에 발생하는 극히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직경 감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5가지 지표인 회전수,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각속도를 검출하는 센서 모듈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움직임 센서 모듈 중 하나인 타코미터는 회전하는 축 또는 디스크에 부착된 마커가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검출하여 회전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접촉식 전극이나 비접촉식으로는 반사 또는 투과형 광학식 트랜스듀스를 사용하거나 홀 센서와 같은 자기적 트랜스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코미터는 기본적으로는 엔진이나 모터의 RPM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센서 모듈이지만 바퀴의 누적 회전수를 측정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또는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이동거리 센서로도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응용 분야 중 하나인 볼 마우스는 서로 직교하는 회전 바퀴 사이에 굴러가는 볼을 두어 접촉하게 하면 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였는지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마우스는 뒤에서 설명할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광학식 마우스가 사용됩니다. 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관측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접촉식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파동을 발사하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동의 주파수천위가 다음과 같이 속도에 비리한다는 도플러 현상이 흔히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파동은 초음파, 전파, 빛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장과 파동의 속도에 따라 응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플러 속도계로는 화속 단속 등에 사용하는 스피드건이 있습니다. 스피드건은 단일 물체에 전파를 조준하여 발사하고 반사파를 수신하여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와 수신된 전파의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합니다. 초음파는 지향성이 높은 파동을 만들기 어려우며 파동의 속도가 느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빛은 파장이 지나치게 짧아 주파수천위, 즉 파장천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광학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도플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센서 모듈로는 요속계가 있습니다. 파이프 속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음파 파동을 보내고 유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파동의 주파수천위로부터 요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동은 컨티뉴스 웨이브를 사용하거나 펄스 파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천위가 아닌 지연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속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송신과 수신을 하는 경우에는 지향성 범위 내의 모든 유체의 속도가 누적되어 건출되는데 관어 표면과 내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센싱하는 영향을 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송신과 수신 트랜스듀서를 구분하여 두 개의 트랜스듀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초음파는 비교적 파장이 크고 파동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액체의 속도로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고속으로 흐르는 기체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체의 속도를 비접촉식으로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이저 더플로 유속계가 있습니다. 레이저 더플로 유속계는 분리된 레이저 광원이 서로 일정한 각도로 교차하도록 광학계를 구성하면 교차단 지점에서 파장 간격으로 상쇄 보관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빛의 파장 크기보다 작은 기체 입자 분자가 지나가면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빛의 양의 변화가 간섭 패턴 간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 또는 투과되는 빛을 포토 디텍터로 검출하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는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주기는 입자가 간섭 패턴의 격자를 지나는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측정하여 기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 도메인에서의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관측하면 기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의 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엄밀하게는 도플러 현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도플러 속도계는 자동차나 기계장치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의 심장박동 혈관 맥동 심지어는 전파를 이용한 원격 심장 모니터링 등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가속도에 의하여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탄성계수를 알고 있는 탄성체에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를 연결하면 가속도에 의한 힘에 따라 물체의 변이가 가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변이를 캐페스티브 방법으로 측정하여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성능이 우수한 가속도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어 오늘날 가속도계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MEMS 가속도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질량을 갖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프링을 이용하여 고정된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에 가속도가 가해지면 스프링이 휘어지며 가속도가 가해진 축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끼워져 있는 빛과 같은 콤부 구조로 전극을 만들어 캐페스틴스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미세 구조물로 1차원 가속도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차원 가속도계를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면 동일한 평면에서의 2차원 가속도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축 방향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속도계를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하지만 MEMS 공정으로는 수직 방향 구조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직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성을 가진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무게가 다른 메스가 있어 시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지면 두 메스 모두 아래쪽으로 힘을 받지만 무게가 더 큰 메스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게가 더 큰 메스가 있는 쪽은 아래로 내려가며 가벼운 쪽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각각 바닥에 놓인 정극까지의 커페스턴스 차이로 수직 방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계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션 센서 모듈인 자이로스코프는 코리올리의 효과를 이용하여 실현됩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다음과 같이 회전하는 물체는 다음과 같이 오른손 법칙에 따라 각속도 벡터를 갖게 되며 이와 같은 각속도를 갖는 물체가 속도 v로 이동하면 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은 프로덕트 시그 아프 벡터에서 두 벡터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유한한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메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프링에 연결된 메스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시킵니다. 이와 같이 진동하는 물체에 다음과 같은 각속도가 가해지면 진동의 방향에 따라 상, 하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동 주기와의 위상차를 고려하여 바닥면에 설치된 정극과의 캐페스턴스 변화로부터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에서 회전 이외의 가속도가 가해지면 가속도 또한 메스를 상, 하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가속도와 각속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두 개의 물체를 사용하면 각속도에 의한 변이는 서로 반대이지만 가속도에 의한 변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메스의 바닥면에 설치된 정극까지의 캐페스턴스의 차이는 가속도에 의한 영향이 상세되고 각속도에 의한 성분만을 갖게 됩니다. 램스 기술을 이용하여 자이로스코프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메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연결하고 서로 사이에 끼워져 있는 빛 모양의 전극을 형성하여 교류 전압을 가하면 각 전극에 축적되는 반대 전화의 정전기력에 의하여 메스가 좌우로 진동하게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바닥에 놓인 정극까지의 커페스턴스가 변화하게 됩니다. 좌우로 진동하는 구조물 두 개를 다음과 같이 동일 축상에 두면 진동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축 방향으로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각각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이를 검출함으로써 보라색 축 방향으로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의 방향과 일치하는 파란색 방향으로 각속도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직교하는 방향으로 진동하는 추가적인 구조물을 배치하여 이축 자유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직 방향으로 각속도는 각각의 진동하는 매스에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면 정극까지의 카페스턴스로는 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동 방향과 동일 평면상에서 직교하여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 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콤 구조의 정극을 추가하여 두 정극 사이의 카페스턴스 변화로부터 녹색으로 표시된 수직 방향 각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삼축 자유로스코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란 기계적 변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복되며 나타나는 것으로 공기, 액체 또는 고체를 매개물질로 하여 연속적 파동이나 짧은 펄스, 충격파 형태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매개물질에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변이를 트랜스듀스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면에서의 기계적, 음향학적 인피던스 매칭이 진동 센서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물질의 종류와 구조에 의하여 센서의 주파수 응답, 감도, 지향성, 응용 분야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연속적 파형의 진동을 높은 감도로 센싱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팩터가 높고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센서 모듈을 구성하며 짧은 펄스 형태의 파동을 빠른 속도로 센싱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팩터가 낮으며 대역폭이 넓은 센서 모듈을 구성합니다. 진동하는 운동에너지를 트랜스듀스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동판, 가속도, 기구무로 변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고정된 구조물에 트랜스듀스로 접착하고 반대쪽 표면이 진동판으로 동작하도록 움직일 수 있는 다이어프레임 구조가 있습니다. 어커스틱 웨이브를 전달하는 공기와 같은 매개체와 트랜스듀스 간의 기계적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동에너지의 대부분이 다이어프레임 표면에서 반사되어 높은 감도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기계적 임피던스 매칭과 중폭을 통하여 넓은 면적으로 파동에너지를 받아 보다 좁은 면적의 트랜스듀스로 임피던스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트랜스듀스의 큰 변이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흔히 사용됩니다. 흔히 마이크로폰에 사용하는 혼구조의 진동판이나 귀의 고막으로부터 달팽이관으로 이어지는 3개의 중이뼈가 기계적 임피던스 매칭 및 증폭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이란 기계적 변이임으로 고정된 픽스처와 진동하는 매개체 사이의 거리 변화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지진과 같이 바이브레이션의 파장과 진폭이 센스 픽스처보다 크거나 센스 픽스쳐도 함께 진동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다이어프레임 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이의 기준을 픽스처로 삼지 않고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간상에 떠있는 메스를 기준으로 하고 픽스처가 진동함에 따른 메스와 픽스처 사이의 거리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픽스처 내의 메스의 진동에 상응하는 가속도가 인가되어 메스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과 등가이므로 가속도계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 모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미세한 진동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물체의 변형에 따른 표면의 각도 변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구조물 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선으로부터 각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된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의 위치로부터 표면의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동에 의하여 반사면이 휘어지는 경우 입사되는 레이저와 반사면의 각도가 변화되고 빛의 경로가 변하여 반사된 레이저가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이 전달되는 경로 또는 거리의 변화를 Optical Position Sensitive Device나 간섭계를 이용하여 비스파장보다 작은 진동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압력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를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데 통상 가청주파수대의 음파를 검출하는 센서를 지칭합니다. 최초 마이크로폰은 1876년에 발명된 워터 마이크로폰으로 진동판과 연결되어 있는 니들 전극이 전해질 용역에 담겨있는 구조로 진동에 의하여 니들 전극이 용역에 잠기는 정도가 변화되어 전해질을 통한 저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마이크로폰으로는 1916년 발명된 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 진동판에 평면 전극을 설치하고 고정된 전극판과의 캐페스턴스를 측정함으로써 진동을 검출하는 원리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두 전극판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좁게 유지하면서도 접촉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제조기술의 한계로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술로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마이크로폰을 실현하기 위하여 1920년 카본 마이크로폰이 발명됩니다. 카본 마이크로폰은 고정된 전극판과 진동하는 전극판 사이에 미세한 탄소분말이 들어있는 구조로 진동에 의하여 탄소분말은 밀집도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반대쪽 전극까지의 저항이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여 진동을 검출합니다. 카본 마이크로폰은 당시 컨텐서 마이크보다 감도가 매우 높아 작은 소리까지 검출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최초 마이크로폰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80년대까지도 전화기의 송화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본 마이크로폰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높은 감도의 마이크로폰으로 1930년에 압전소자를 이용한 크리스탈 마이크로폰이 발명되었습니다. 크리스탈 마이크로폰은 압전소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압전소자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진동판과 압전소자 사이에 기계적 증폭장치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사용되었으나 생산비용과 기계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마이크로폰은 1931년 발명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으로 진동판에 가벼운 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이 연구 자석을 감싸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판의 진동에 따라 코일이 자개장 속에서 움직여 발생되는 유도전압을 측정하여 진동을 검출합니다. 광학적 방법으로 진동을 검출하는 마이크로폰으로는 1947년 발명된 레이저폰이 있습니다. 레이저폰은 실내에서 대화에 의하여 유리창이 미세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을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검출하여 도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업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콘덴서 마이크가 높은 감도, 넓은 지향성, 작은 크기, 낮은 생산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음을 위한 마이크로폰으로는 주로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가 사용되는데 콘덴서 마이크는 높은 감도와 넓은 지향성으로 인하여 야외에서의 사용보다는 주변 잡음 소리가 없는 스튜디오 녹음에 적절한 반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저주파 특성이 우수하고 임피던스가 낮아 잡음이 적으며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무대와 같은 환경에서 주변 잡음을 경강함하여 우도하는 소리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도 전문가용 마이크로 널리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서 음파를 받기 위한 호온 형태의 진동판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호온이 없이 높은 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진동판 두께를 가능한 한 얇게 하여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물질 및 제조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에는 멘스 기술을 이용하여 컨덴서 마이크의 진동판이나 압전 소자를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만들 수 있으며 매우 작은 컨덴서 마이크나 압전 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진동을 검출하는 센서를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데 물은 공기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밀도와 음파의 진행속도 및 어커스틱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얇은 박막이 사용되지 않고 주로 세라믹 소재의 피에조 일렉트릭 트랜스듀서가 최소한의 인비던스 매칭 레이어만을 거쳐 물과 직접 접촉하는 센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과 트랜스듀서 사이의 인비던스 매칭을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도 음향학적 렌즈 역할을 하는 구조를 사용하여 지향성을 넓히거나 좁히고 음파를 모아 감도를 높인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중음파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주로 초음파를 이용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파의 감세가 심하지만 파장이 짧아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는 낮은 주파수 환경잡음이 많은 반면 자연상태에서 높은 주파수 음파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기는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수십 메가헬츠 심지어는 수백 메가헬츠의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신체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물의 음향학적 특성과 유사하지만 조직에 따라 인피던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경계면에서 음파의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음파를 트랜스듀스 어레이를 이용하여 검출하고 그 시간차로부터 초음파 영상을 합성하여 냅니다. 미약한 반사파를 검출하기 위하여 트랜스듀스 앞에 어쿠스틱 렌즈를 사용하지만 이 렌즈와 피부 사이의 접촉면에는 아주 작은 공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한 인피던스 차이로 음파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르 인피던스와 비슷한 젤 형태의 물질을 피부와 렌즈 사이에 사용합니다. 초음파 진단계는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시간차로 검출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숏 펄스가 사용되며 따라서 Q가 매우 높은 트랜스듀스 어레이를 구성하기 위하여 PVDF와 같은 피에조 일렉트릭 필름의 금속 정극 패턴을 형성하여 어레이 센서를 구현합니다. 고체는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높아 고체 소자를 이용한 트랜스듀스로의 진동 전달이 손쉽기 때문에 압전 소자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서스펜션된 메스에 가해지는 액셀러레이션으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진동은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단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이며 진동을 분석하여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기계장치의 진동을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수집하는 컨택팅 사운드 프로브는 주로 접촉하는 프로빙 헤드와 피에조 일렉트릭 트랜스듀서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진동 감지 센스 또 다른 예로 과거 LP 레코드판에 홈을 파서 기록된 소리를 재생해내기 위한 카트리지라고 불리는 픽업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LPD 레코드의 픽업 카트리지는 LP판에 파여진 미세한 홈을 따라 움직이는 바늘에 가해진 진동을 크리스탈 박편에 전달하여 압전 현상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크리스탈 카트리지나 바늘의 끝에 보이스 코일을 설치하여 연구 좌석 주변에서 움직이도록 하여 유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다이나믹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접촉식 진동 센스 의외로 공연에 사용되는 기타 소리 삐급을 들 수 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어쿠스틱 기타의 음향 소리를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앰프로 내보내는 경우 주변 음향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고유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기타의 울림통 내부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기타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탈부착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면서도 기타의 소리를 생생하게 픽업하기 위하여 기타의 현을 받치면서 현의 진동을 울림통으로 전달하는 브릿지의 바닥면과 울림통 사이의 경계면에 앞장 필름을 부착하여 진동을 검출하는 픽업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솔리드의 진동을 검출하는 센서 모듈은 가속도에 반응하는 마그네틱 트랜스듀서가 흔히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질탐사 등에 사용되는 지오폰을 들 수 있는데 땅 속에 묻히게 되는 픽업 헤드는 고정된 연구 자석과 서스펜션에 의하여 매달려 있는 메스에 감겨져 있는 보이스 코일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른 유도 전압을 검출합니다. 메스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광학식 또는 커페센스 변화를 검출하여 고감도의 진동 센서 모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속도를 받는 메스가 매달린 캔틸리버에 빛을 인가하고 반사된 빛을 포토디텍터로 검출하면 진동에 따라 검출되는 빛의 세기가 변화되게 됩니다. 전자기타에서 현의 진동을 검출해내는 픽업 센서는 다음과 같이 길쭉한 형태로 감겨진 보이스 코일 안쪽에 매달려 있는 막대 자석을 설치하면 각 현의 진동이 해당하는 현 아래쪽에 설치된 연구 자석 막대에 진동을 유발하여 이 진동을 보이스 코일에 발생한 유도 전압으로 검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픽업 센서를 전자기타가 아닌 어커스틱 기타의 사운드홀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어커스틱 웨이브라고 하는데 고체를 통하여 파동이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코체는 솔리드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완전한 강체가 아니며 입자들 사이의 결합 간격이 외력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성체에서는 한 입자의 변이가 인접한 입자에 힘을 가하게 되고 힘을 받는 입자의 위치가 변화되었다가 원래의 입자 간격으로 복원되는 연쇄 반응에 의하여 변이가 파동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어커스틱 웨이브는 진동의 방향과 파동 전달 방향에 따라 트랜스폴스 웨이브와 롱지튜디널 웨이브로 구분되며 변이의 형태에 따라 슈어 웨이브와 프레저 웨이브로 구분됩니다. 네 가지 파동 전달 방식 중 직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고체의 파동 전달로 현우 진동을 들 수 있습니다. 현우 진동은 솔리드 단면은 전체 위치가 파동의 진행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엇갈리는 슈어 현상이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슈어 웨이브이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트랜스포스 웨이브입니다. 다른 형태의 파동 전달 방식인 프레저 웨이브는 솔리드 단면 간의 간격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 또는 확장되면서 진동하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동일한 롱지튜디널 웨이브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 솔리드 파동 전달은 솔리드 덩어리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벌크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고체의 표면에서는 다소 다른 형태의 파동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고체 표면에서의 파동을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웨이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좌우 방향으로 격자가 뒤틀리는 쉬어 현상의 연쇄 반응으로 전달되는 파동을 로브 웨이브라고 하며 이는 트랜스퍼스 웨이브입니다. 지진에서는 가장 파괴적인 진동 성분이 로브 웨이브입니다. 두 번째 서페이스 웨이브 타입은 표면에서만 격자의 압축과 팽창이 표면은 상하 방향으로 일어나 물결과 같이 표면이 상하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을 레일리 웨이브라고 하며 이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트랜스퍼스 웨이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벌크 웨이브는 P 웨이브를 서페이스 웨이브는 레일리 웨이브를 말합니다. 벌크 웨이브는 진원으로부터 전 방향으로 구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동의 에너지가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여 감세합니다. 반면 서페이스 웨이브는 표면으로부터 수파장 범위 내의 깊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진원으로부터 파동이 표면에서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동의 에너지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세하여 벌크 어커스틱 웨이브보다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어커스틱 웨이브를 이용하여 매우 성능이 좋은 필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터를 소우 필터라고 하며 무선 통신에 있어서 인접 주파수 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선 주파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입니다. 크리스탈에서 어커스틱 웨이브의 진행속도는 크리스탈 결정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각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서페이스 웨이브는 벌크 웨이브에 비하여 속도가 느리며 전파에 비하여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속도인 수 킬로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1기가헬츠 주파수 파장이 대략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크리스타르 전기기계적인 진동 주파수는 크리스타르 종류와 지오메트릭한 크기, 모양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에조 일렉트릭 매트리얼 표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전극을 평행하게 설치하고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표면이 진동하며 서페이스 오크스틱 웨이브를 발생합니다. 이때 공진 주파수는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이 파장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됩니다. 이러한 전극을 교차하여 파장 간격으로 반복하여 만든 일렉트로 메카니컬 공진기를 인터 디지타이드 트랜스지우스 IDT라고 합니다. IDT의 각 전극에서 발생한 파동이 보관 간섭을 일으키면서 크리스타르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는데 기계적인 서페이스 웨이브 진동을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공일한 ID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필터는 입력된 전기신호로부터 서페이스 웨이브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빙 IDT와 서페이스 웨이브를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센싱 IDT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입력된 전기신호 중 IDT 전극 간격으로 결정되는 파장에 해당하는 주파수만이 출력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매우 큰 진복과 높은 주파수 셀렉티비티 즉 하이큐를 갖는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선통신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법에 기반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며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역과는 간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대역폭이 넓으면서도 경계 주파수에서 트랜지션 폭이 매우 좁은 사각형에 가까운 필터를 필요로 합니다. 앞서 설명한 소우 필터는 트랜지션 폭이 매우 샤프한 특성을 가진 반면 지나치게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공진주파수가 연속하여 조금씩 다른 필터를 병렬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렬 구조는 IDT의 전극 간격을 사다리꼴로 배치한 테이퍼드 IDT 구조를 이용하여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극 간격이 넓은 영역에서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간격이 좁은 영역에서는 높은 주파수 신호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사다리꼴르 아랫변과 윗변은 길이 비율로 대역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웨이브는 시간 공간적으로 파동이 F분의 1 주기로 진동하며 속도 V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파장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은 시간적으로 일주기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딜레이 라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간격 D만큼 떨어진 두 지점은 V분의 D만큼의 지연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Linear-Fage Response를 갖는 N-Tab Transverse 필터를 N개의 전극을 갖는 IDT로 구현할 수 있는데 각 테이브 가중치를 해당 전극이 오버랩되는 폭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된 IDT에 임펄스 신호가 가하여지면 IDT의 전극 간격으로 정하여진 지연시간 간격으로 오버랩 정도로 정하여지는 크기를 갖는 어쿠스틱 웨이브가 발생하며 이는 구현된 Transverse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에 해당합니다. 어쿠스틱 웨이브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여러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마이크로 스케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우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우 디바이스의 Driving IDT로부터 Sensing IDT까지의 감세 또는 주파수 응답은 웨이브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는 피지오 일릭트릭 레이어에 가하여지는 기계, 열, 전기, 광학적 에너지나 화학적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iving IDT와 Sensing IDT 사이에 있는 Sensing 영역 결정 구조에 스트레스가 가하여지면 전달 함수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 변화를 검출하여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에 비하여 Organic Piezo Electric Material은 온도 디펜던시가 비교적 큰데 측정 대상이 온도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칩에 두 개의 동일한 소우 디바이스를 구현하고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가하여 레퍼런스 디바이스와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손쉽게 온도의 영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Piezo Electric 물질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Sensing 영역에 접촉하는 물질의 음향학적 특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는 점성에 따라 음향학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Sensing 영역에 액체가 접촉하여 있으면 그 접촉면에서 액체에 의한 댐핑이 일어나며 그 정도가 액체의 점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액체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Sensing 영역의 표면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과 반응하는 Functional Material로 구성된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Functional Material은 검출하고자 하는 이온, 분자에 대하여 흡수, 배출, 화학반응, 흡착이 일어나거나 전기장 및 포톤 또는 파티클에 반응하여 Functional Material의 음향학적 특성이 변화하거나 피에조 일렉트릭 레이어의 경계면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변화를 일으키며 음향학적 전달함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Functional Material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센서나 바이오센서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urface Acoustic Wave의 지향성, 반사, 흡수 현상은 공기 중에서의 음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urface Wave는 단일 진원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야 하지만 다수계의 전극을 사용하는 IDT는 전극이 배열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만 보관 간섭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극을 갖는 IDT를 이용하여 발생한 Surface Wave는 IDT 전극 배열 방향으로만 파동이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IDT에서 발생한 파동이 양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센싱에 사용되지 않는 파동은 칩의 경계면이나 다른 구조물을 만나 반사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반사파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동을 흡수, 소멸시키거나 흐트러뜨리는 구조물이나 물질로 구현된 없어보를 사용합니다. Surface Wave 진행 경로에 전기 신호가 인가되지 않은 플로팅 IDT를 설치하면 파동에 의하여 IDT의 전위가 발생하고 이 전위에 의하여 다시 피해조 엘렉트릭 레이어 표면에 Surface Wave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Wave는 IDT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울스에서 발생한 파동이 진행하다가 플로팅 IDT로 구현된 리플렉터에서 일부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렉터의 반사 각도는 입사되는 파동 후 진행 방향과 리플렉터 전극의 각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플로팅 IDT를 리플렉터 또는 웨이브 스플리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Surface Wave 지향성, 반사, 흡수 성질을 이용하여 터치스크린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 기판의 표면에 피해조 엘렉트릭 필름을 부착하고 이 필름 한쪽 모서리에 IDT 전극을 형성하여 Surface Wave를 발생시킵니다. 파동 후 진행 방향에 다음과 같이 45도 각도로 리플렉터를 배치하면 수평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나뉘어져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의 반대쪽에 다시 리플렉터를 45도 각도로 배치하면 수직으로 진행한 파동이 다시 수평으로 진행하며 하단의 리플렉터 어레이의 끝에 Sensing IDT를 배치합니다. Sensing IDT에는 각 반사판 쌍을 잇는 수직 경로를 따라 진행한 파동이 각 경로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한시간과 감세를 가지고 도착하기 때문에 Sensing IDT에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신호의 크기가 줄어드는 신호가 검출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 표면에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접촉하면 해당 경로를 지나는 파동은 크게 감세되어 Sensing IDT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Sensing 된 신호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손가락이 접촉한 지점은 수평 좌표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만들어 이를 수직 축을 따라서 배치된 리플렉터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분산 진행하도록 한 후 반대쪽 면에 다시 리플렉터를 사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Sensing IDT로 보냄으로써 손가락 접촉 지점은 수직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수로 지금 사용해야죠. 수직 불 sang